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8주차 마지막이네요. 감정평가 내용이죠. 자 감정평가 가격 원칙 한번 보죠. 사실 뭐 가격 원칙이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 공부할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가격 원칙은 두 개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자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일단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주변의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가치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데 이때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암기코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서 우리 암기코드가 외부 지역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얘들은 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이게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감가 요인을 세 가지로 배웠어요. 감가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에 의한 감가죠.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항상 부동산은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감가가 일어날 때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설계, 설비 등이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설계, 설비, 등.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가 결합이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 내부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설계, 설비 등이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균형의 원칙. 이게 의비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개개, 기형이 있었어요. 자, 기형 이렇게 관련돼야 돼요. 균형의 원칙에 의비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기형 같이 다니고 경합 같이 다녀야 돼요. 이 암기 코드만 외워도 사실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니까 반드시 외워야죠.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중에 하나고. 자, 균형의 원칙을 보니까 화장실이 한 개 적고 라고 나왔어요. 그럼 설계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라는 건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부 구성 요소의 문제니까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 의비됐다.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저가 주택 지역에 저가 주택은 낡은 집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가 가정에서. 낡은 주택이 있는 지역에 고급 주택 새 집을 지었을 때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이하로 낮아지는데 감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적합의 원칙에 의비됐으니까 경제적 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원칙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고 지문으로 소개된 경우가 있는데 잠깐 정리하자면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일 때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한 거다라고 해서 기준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변동의 원칙 때문이에요.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가치가 끊임없이 변한다.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된다.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외웠던 거. 가장 중요했던 용어 중에 하나고. 예측의 원칙은 가치를 평가할 때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된다.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된다가 이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가치를 결정하는 건 가치의 정의는 과거에 돈만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미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값이라 그랬어요. 장래 편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장래 수익을 잘 예측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얘들은 가치의 정의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장래 편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이건 무조건 잘 외워야죠. 식과 정의를. 감정평가 규칙에서 수익환원법을 어떻게 정했냐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식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정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 가격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수익환원법. 얘들은 영속성과 관련됐는데 영속성은 토지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서 영속적이니까 장래 수익을 보장해주는 건 토지의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관련 있는 걸 본다면 예측의 원칙, 가치, 수익환원법, 영속성 이렇게 관련된 거고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상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큰 상가에 비해서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가가 일어났겠죠. 엘리베이터 설비가 이 큰 상가라는 부동산과 결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감가가 일어났을 거예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일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서 시장가격보다 좀 더 낮게 평가돼서 얘가 만약에 5억이라는 가치로 인정받았다고 해보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10인승짜리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설치하는데 생산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설치하면 이 가치가 6억으로 1억이 플러스 될 거냐라고 보낼 때 단순히 1억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1억을 들였지만 얘가 있음으로 해서 얘가 부동산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0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8억이래요. 그럼 기여도가 얼마인 거예요? 얼마가 기여된 거예요? 3억이 기여도가 된 거예요. 기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비는 1억인데 기여가 3억이니까 2억의 가치가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럼 추가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걸 기여의 원칙이라고 해요. 단순히 만들어져 들어간 비용의 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비나 추가 투자했을 때 이것들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결정해야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기여에 의해 결정되니까 기여의 원칙이에요. 이때 추가 투자의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추가 투자하려면 생산비와 기여도 중에 누가 커야 돼요? 기여도가 커야 추가 투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체의 원칙은 대체제,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대체 관계에 있는 가격은 재화의 가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슷하게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이 원리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A와 B가 만약에 대체제라고 해보죠. 대체제예요.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자 가격을 만약에 A가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럼 소비자는 당연히 누굴 선택한다? B를 선택하겠죠. 비슷한데 A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B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 결국 B를 많이 살 거니까 B의 가격도 어때진다?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비슷할 때까지 올라간다예요. 결국 대체제는 하나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결국 다른 재화도 비슷하게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될 거다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럼 시장에 있는 많은 재화는 대체제가 있을 거예요. 얘들은 각각 가격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제라면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될 거다. 이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래 사례를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건 아니죠. 어떤 걸 사례로 갖다 써요. 유사한, 비슷한, 유사한 재화, 대체제 관계에 있는 유사한 재화의 사례가 이 정도의 거래됐으니까 너도 이 정도 가격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비슷한 재화의 가격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가능한 거고 시장에 있는 모든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한 물건에 독립적인 가격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가격을 고려해서 가치를 평가해요. 감정평가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든 방식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가격은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대체제 관계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대체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수익을 나눌 수 있다예요. 노동, 자본.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뭔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대이론에서 3대 생산 요소를 제시해서 토지는 생산 요소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토지는 생산 요소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중요하니까 3대 생산 요소로 구분해야 돼. 신고전학파는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면 되고 토지는 자본에 그냥 포함시키면 돼. 토지까지 구분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던 건 신고전학파였어요. 우리 학교는 대부분 다 고전학파를 따르는 거니까 노동, 자본, 토지가 있을 때 만약에 총 수익이 100원인데 이 100원 중에서 노동과 자본에 들어간 수익을 60원으로 딱 정했다라면 나머지는 누구 거냐? 40원은 토지 거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익을 따로 나누어서 이 토지의 가격이나 임료를 정하는 걸 이걸 우리가 토지 잔여법이라 그래요. 토지 내 잔여된 건 토지에 주고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토지 잔여법. 이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로 나누어서 수익을 배분을 하면 토지 것만의 수익을 찾아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토지 잔여법. 잔여가 토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일일이 공부할 건 없고 사실. 사실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없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를 먼저 완벽히 정리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기형, 경합. 이걸 틀리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라고 한다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대표형 보죠. 가격 원칙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답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었으니까 모든 원칙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좀 따져봐야 돼요. 두 개 먼저 지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보죠. 가격 원칙에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적합의 원칙 나왔어요. 한번 따져보죠. 그런데 천정 높이. 얘는 구조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설계. 자, 그래서 냉난방비 기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다 내부 구성 요소니까 무슨 원칙과 관련돼 있어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했대요.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데 지역 분석에서 관련된 가격 원칙은 뭐다?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원칙은 적합의 원칙 자, 얘는 일단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고 5번 한번 보죠. 균형 원칙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유용성이 최고대로 발휘된다는 거에서 최유요 이용과 관련성이 깊다. 일단은 균형 원칙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중요하다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우리 시험에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얘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얘는 그냥 나머지 균형과 적합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냥 나온 지문인데 한번 보죠.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요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가격이 더 높아요? 낮아요? 한번 보죠. 이거 도시예요. 도심이에요. 여기는 외곽이래요. 자, 여기가 있는데 공장으로 쓰기에는 효용이 비슷하대요. 공장으로 쓰기에는 여기나 여기나 공장으로 쓰기에는 비슷하대요. 자, 근데 이 땅값이 비싸요? 이 땅값이 비싸요? 어디가 비싸요? 도심이 비싸요. 왜 그래요? 공장으로 쓰기에는 비슷하대요. 공장으로 쓰기에는 얘가 효용성이 비슷하대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근데 왜 도심이 비싸요? 도심은 땅값이 비싸요? 왜 비싸요? 물론 외부 환경과 관련되었는데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려면 장래 수익을 많이 벌어드려야 가치가 높은 거죠. 도심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외곽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도심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주상공중에 무슨 용도로 쓰였을 때? 돈 많이 버는 건 무슨 용도로 쓰일 때? 상업용이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도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용으로 썼을 때 가치가 만약에 얘가 10억이고 외곽은 농업이나 공장으로 썼을 때 가치가 1억이라고 해보죠. 원래 이렇게 썼으면 얘 10억이고 1억이에요. 근데 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장을 썼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대신에 상업용 대신에 공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포기한 대가는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 주인이 상업용 쓰면 10억인데 상업용이라는 게 공장 썼다고 해서 얘랑 비슷하다고 해서 1억으로 이 토지를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한 대가만큼은 최소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기 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상업용으로 쓰면 돈을 많이 벌어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외곽에 있는 공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공장을 썼다고 해서 얘를 1억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1억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업용이면 10억이면 얘를 포기하고 공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포기 대가 상업용을 포기하고 공장을 썼다고 해서 공장의 값어치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포기한 대가로 매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이라 그래요. 포기 대가 나오면 그래서 얘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포기 대가를 최소한 받으려고 한다. 포기한 것 중에 최고의 대가예요. 최소의 대가예요. 우리 많이 했는데 기회비용의 원칙을 얘기해요. 기회비용 나오면 포기 대가고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최소한의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은행에 넣었던 예금금리가 3%예요.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최소한 얼마는 받으려고 요구해요. 3%는 받으려고 하겠죠. 포기한 대가는 최소한 요구한다요. 포기한 대가. 포기한 대가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잘 봐요. A은행에서는 2% 준대. B은행에서 2.5% 준대. C은행에서 3% 준대요. 어디다 넣든지 2.5% 3% 주는데 여기 안 넣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최소 얼마를 원해요. 3%를 원하겠죠. 포기한 것 중에 최고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것 중에 최고 대가를 이걸 귀의 비용이라고 하고 이건 귀의 비용의 원칙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시험 문제에 알아야 된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온 건 균형과 적합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냈어요. 소개된 거지.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나온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4번 보니까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단순히 만든 비용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나머지는 다 틀렸고 5번만 오른 거네요.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만 정확히 알면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14번 보죠. 여러 원칙이 나왔으면 다 풀 필요는 없고 사실 균형과 적합이 있으면 먼저 봐야 돼요. 얘가 일단 보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니까 틀렸는지 보면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의 올바른 같이 형성된다. 부동산이 최고로 발휘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구성요소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구성요소죠.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이 균형이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합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 균형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온 건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균형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17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얘는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감소하게 된다예요. 이걸 생략해서 수익 체감의 원칙이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에서 우등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는 이유가 노동 자본 집어넣는다고 수익이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수익 나오고 그 이상은 손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열등지로 가서 재배할 수밖에 없다. 지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익 체증의 원칙은 추가 투자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추가로 투자할 때 무한대로 막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최대가 될 때까지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토지 이용해서 이런 거 배웠어요. 건물을 지어서 내가 수익을 발생할 때 야, 이 정도는 넘어야 손해보지 않아. 여기까지만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 이상은 손해가 아파. 이걸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건 넘어야 손해보지 않고 여기를 넘어보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 토지 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토지 이용의 하한선을 뭐라고 하냐면 조방 한계라 그랬고 토지 이용의 최대 상한선을 뭐라고 했냐면 집약 한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약 한계까지만 수익이 최대가 되고 그 이상으로 노동자분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가 수익 체감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투자할 때는 여기까지만 투자해야지 그 이상 올라갈 때까지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니까 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기여의 원칙이에요. 아까 기여의 원칙에서 단순히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기여도와 생산비 중에 누가 커야 기여도가 커야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얘는 맞고 두 번째 외부 환경과 적합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뭐예요?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각 구성 부분에 뭐의 합이다? 생산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다. 여기에 생산비의 합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수익의 쾌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장래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중요한 건 예와 예였으니까 사실.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 결합에 의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감가가 일어날 거예요. 원가법에서 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기형, 경합 이렇게 관련돼야죠. 그러니까 출제작업 문제를 내드려도 언제나 답은 균형의 원칙이 아니면 적합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보면 이 문제도 균형의 원칙이 답이었고 이 문제도 뭐가 답이었냐면 4번 균형과 적합의 원칙이 답이었고 얘도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답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적합이 중요한 거예요. 19번도 한 번 보죠. 틀린 거. 균형의 원칙, 여기 균형의 원칙 나왔으니까 보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맞죠? 기형이니까.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맞네요. 경합, 기형 이렇게 관련돼야 되고 3번도 보니까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은 적합의 균형이에요. 균형이고 적합이 나오려면 외부 환경과 우리가 관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외부적 환경과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원칙으로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이 구성요소는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결국 각의 원칙 나오면 다 균형 아니면 적합 이렇게 답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중요한 건 균형과 적합이에요. 나는 무조건 맞을 거야 해서 막 13가지 원칙을 다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5번 먼저 보니까 4번도 보죠. 4번 부지와 건물 상태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거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부지와 땅과 부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적응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과 건물이 이게 적응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복합 부동산, 토주와 건물을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적응 상태는 내부 요인일까요? 외부 요인일까요? 내부 요인이에요. 복합 부동산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주와 건물의 복합 부동산 내부. 외부는 이 밖을 얘기하는 거지 땅과 건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과 건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는 내부 요인에 해당되니까 무슨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의 적응을 볼 때는 외부 환경이니까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5번에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여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건 설계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부 구성 요소니까 기능적 감가에 근거가 된다. 맞죠? 결국 이제 가격 원칙을 따질 때는 균형과 적합만 잘 구분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틀리면 절대로 안 되죠. 암기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하려는 그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얘가 속한 전체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주변 전체 분석이 끝나면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 순서예요. 그래서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선행이고 외부 전체를 쭉 분석한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개별 분석 후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이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고 자, 얘는 지역을 보는 거니까 전체적, 거실적이고 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부분적, 미시적, 구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정하는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지역 분석이니까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꼭 외워놔야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이걸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얘는 지역을 분석하고 얘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때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정한다. 그래서 두 가지씩 판정하는 거 꼭 암기해놔야죠.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 자, 그 다음에 암기 코드가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지니까 외부, 지역, 부, 인이 경합한다. 경, 합, 한다.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 합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 걸 경제적 감가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라 하고 자, 개별 분석에서는 개개기형 이렇게 외웠어요. 개개기형.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성이 중요하고 물론 여기에 용도의 다양성도 들어가긴 하지만 개별성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내부 구성요소. 얘는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을 따지는 거고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할 때는 설계, 설비를 얘기한다. 이게 균형 연축이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거 경, 합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 형 이렇게 관련돼야 돼요. 이건 암기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문제 한번 보고 자, 일단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동일 수구권이 있는데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데 대상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을 분석할 때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고 이걸 합쳐서 동일 수구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출문제 지문에 자, 인근 지역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자, 예를 들면 지역적 요인이 동일한 하나의 생활권을 잡아서 이게 내가 감정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다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하나의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몇 킬로미터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이 지역적 요인을 똑같이 받는 하나의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적 요인이 똑같으니까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 지역 요인이 공유된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모두 다 지역 요인이 동일한데 자, 지역 요인은 형성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에요? 형일지계니까 같이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일지계가 있지만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보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자, 지역과 개별 요인이 있을 때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 없다. 동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나와야 돼요.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 이건 유사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한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고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대체 경쟁 관계라는 건 유사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비슷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하나만 나올까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인근 지역이라면 인근 지역과 비슷한 이런 지역을 여러 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유사 지역이라고 하고 얘하고 비슷한 유사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리가 꼭 가까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멀어도 상관없어요. 유사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과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지만 이렇게 인근 지역과 유사한 여러 유사 지역들을 통틀어서 분석할 거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역 분석하는 대상이 되는 지역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이걸 동일 수급권이라 그러고 범위가 넓으면 자료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다라면 그런 내용이었고 문제 보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감정평가 단어는 사실 공부를 하면 내용이 항상 나왔던 지문이 계속 문제로 나오니까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실수하지 않고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점수를 합계에 넣어서 높여야 되는 건 감정평가가 돼야 돼요. 자, 오른 거 보죠.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얘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먼저 선행 분석은 뭐? 지역 분석, 그다음에 후행이 개별 분석이니까 언제나 순서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개별 분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건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때 파악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이걸 파악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맞죠?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을 분석하는데 얘와 얘를 합친 것을 동일 수급권, 대상이 되는 지역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뭐를 산정한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고 후보지 또는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의 판정시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예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 후보지라고 나왔어요. 그럼 전환 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을 때 후보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학계론에서 세 가지가 뭐 농지, 택지, 임지 세 가지죠. 그런데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으니까 이걸 후보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후보지를 감정평가할 때 농지로 평가해야 되냐, 택지로 평가해야 되냐 아니면 또는 이 용도 지역을 농지로 봐야, 이 후보지를 농지로 봐야 되냐, 택지로 봐야 되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뭘로 본다? 택지로 보는 거죠. 얘로 바뀌어질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게 일반 논의예요. 그러나 조건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 또는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는 10년 지났는데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기준으로? 전환,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조건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면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보니까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미시적, 국지적이라고 나와야 되고 대상 지역을 분석하거나 거시적, 관계적인 건 지역 분석 이렇게 나와야죠. 인근 지역의 범위는 단순히 고정적이거나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생활권이니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5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옳은 거 한번 보죠.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에서 옳은 건 몇 개냐? 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적이고 부분적이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건 어디? 지역 분석 맞죠?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정하죠.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정해야 되고 분석 절차는 먼저 하는 거에 후행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죠. 선행 분석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근거와 관련된 자연적 특성은 지역 분석은 부인이 나와야죠. 부동성, 인접성. 얘는 맞고. 가격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성을 따지니까 뭐? 적합의 원칙. 감가는 경제적 감가. 경합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 둘, 세 개인데 오른쪽도 봐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전체적 광역적인 건 이건 지역 분석에 대한 얘기고 최유요 이용,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정해야 되고 선행이 아니라 후행 분석이죠. 선행은 지역 분석, 나중에 개별 분석이니까 개별성 관련돼 있고 용도의 다양성도 관련돼 있어요. 이때 관련된 감가와 가격 원칙은 기형 이렇게 나와야죠. 기능적 감가는 맞는데 균형의 원칙이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되겠네요. 자, 22번 보죠. 자, 계속 이게 어려운 질문으로 나올 때 나오는데 부지와 건물의 조화래요. 땅과 건물이 적응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내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다?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 출제자가 진짜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다 그럴 때 이걸 내니까 좀 기억해놔야 돼요. 이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이에요. 복합부동산에 건물과 부지가 적응됐는지. 자, 이건 균형의 원칙은 맞는데. 이건 맞는데. 자, 얘는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어요.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어요. 내부 요인은 개별 분석과 관련된 거죠. 외부 지역, 지역 분석은 경합과 관련돼 있는 거고 개별 분석은 기형과 관련돼 있으니까. 얘는 개별 분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개별 부동산의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얘기가 맞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라는 건 이 앞에 지역 분석을 했을 거예요. 지역 분석을 얻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라는 얘기예요. 결국 개별 분석에서는 얘와 얘를 판정한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사례자료의 수집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이 범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수급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일 수급권은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거죠. 이 동일 수급권을 결정하는 건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 있는 지역적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라 하고 얘를 분석하는 건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고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된 것은 지역 분석이죠.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되니까 지역 분석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오른 건 3번이고 자, 23번에 자, 중요한 지문이죠. 인근 지역이란 이렇게 나왔고 대상 부동산이 소칸이라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뭘 공유해야 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자, 그래서 같이 발생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두 번째가 형의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 형성 요인의 개별 요인을 이렇게 틀리게 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발생 요인의 지역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중요한 건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중에 형일지계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자,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관계가 있는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이건 뭐 틀린 게 없어요. 즉, 대상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지역의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고 뒤에 나온다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지역 분석은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됐다고 나와야 돼요. 경합이니까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선택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이 동일함으로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인근 지역이라면 대상 부동산은 언제나 여기에 있어요. 대상은 인근 지역에 있는데 내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정할 때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직에 면을 해서 얘를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사정이 개입됐다면 사례 사정 개입됐으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거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은 무조건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게 시점 수정. 지역이 다르거나 개별 요인이 다르거나 면적 다르면 비교해 줘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사례를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공유된다고 그랬어요. 지역 요인이 똑같아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지역 분석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비교할 필요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야지 지역 분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서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야지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틀려요. 지역 분석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와야 돼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이 아니라 최유요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 가격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 건 2번이 오른 지문이고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죠. 무조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3방식이라 그래요. 이 3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가격 삼면성에서부터 가격의 세 가지 측면을 기초로 하여 3방식이 나왔어요. 원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비용성을 바탕으로 원가 방식이 나왔어요. 비교 방식은 시장에 있는 사례를 비교하여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시장성으로부터 비교 방식 수익은 수익 방식 연결시키는 거 어렵지 않게 팔아갈 수 있어야 돼요. 원가는 비용의 합이에요. 건물의 원가는 뭘까요? 건물의 원가 건물의 원가면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의 합이죠.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의 합이 뭐예요? 총 공사비예요.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비. 그래서 건물의 원가라고 나오면 건물 짓는 데 들어간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거고 비용성으로부터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시장의 사례를 비교한다. 비용의 합이 원가다. 연결시키고 각각 이제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건데 중요한 거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원적 환분이에요. 원적 환분 이렇게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원가 방식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은 수익 환원법, 임료는 수익 분석법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원적 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서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임료는 임대 사례를 비교한다.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공시지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쓴다. 개별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자, 이때 각각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은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고 시산가액 또는 시산임료라 그래요. 시작하여 계산한 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산가액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가액은 적산가액, 여기는 비준가액, 수익가액 자, 원가 방식에는 적산이란 말을 쓰고 비교 방식은 비준이란 말을 쓰는데 비준은 여기에 비교하고 기준된다 해서 비준이에요. 원가 방식에 적산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공사비 내역을 보면 직접 공사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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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간접 공사비 얼마, 얼마, 얼마 부대 비용의 얼마, 얼마, 얼마 이걸 총 합쳤더니 여기에 얼마 총 5억 4천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용들을 모두 다 쌓았어요. 이렇게 쌓았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계산하면 쭉 이렇게 물품 샀던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에 총 얼마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쌓을 적자를 쓰는 거예요. 쌓을 적자를 써서 쌓아서 계산한 거다. 적산이라는 거예요. 원가를 얘기할 때는 쌓아서 계산한다고 해서 적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이란 말이 증장한 거고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그런데 얘들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못하고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얘를 뭘 거쳐야?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 된다 해요.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는 건 한 가지 방법으로 얻어진 시산가액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을 비교 검토해서 합리성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때 조정하는 방법은 가중평균 방법을 쓴다. 감정평가사가 부여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각각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금액은 감정평가액이에요? 시산가액이에요? 시산가액이라 해야 돼요. 감정평가액이라 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을 쓰려면 뭘 거쳐야 된다? 시산가액의 조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고 하나 주된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 비교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액, 조정에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요한 거. 비용은 원가 방식, 시장은 비교 방식, 그리고 원적 환분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얻어진 것들은 시산가액이고 얘를 뭐 해야?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을 한다. 조정은 무슨 방법? 가중평균방법. 그래서 이제 산식을 외워야 돼요. 쉬는 시간에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 산식, 일곱 가지 산식. 시험 문제, 얘를 바탕으로 얘까지 해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감정평가 사실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이론이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 거니까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데. 보죠. 원가 방식에서 원적이 있고 수익 방식에서 환분이 있었어요. 한번 보죠. 원가 방식으로 해서 가액을 얻어요. 가액을 얻을 때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원가는 무조건 기준시점에서의 원가를 써야 돼요. 준공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원가는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일 때 준공 당시가 아니라 얘를 기준시점으로 바꾼 원가를 써야 돼요. 그 원가를 뭐라고 한다? 제조달 원가라 그래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빼서 구해요. 감가액을. 감가총액을 빼서 구한다. 그런데 여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액을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수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원가법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문장을 한번 읽으면 뭐를 뭐하여 뭘 정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정하는 거? 가액을 정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외워야 돼요. 무조건. 원가법 다시 한번. 뭐를 뭐하여 뭘 정한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이때 그럼 중요한 건 감가를 수정하는 건 빼는 거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이 빼는 거가 감가 수정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넘어가 보죠. 가격 먼저 정해보면 자,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사례 가격에다가 사, 시, 지, 게면 하면 된다. 사정 보정의 뜻은 뭐예요? 사례에 사정이 개입됐다라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것을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은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점을. 무조건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래 시점을, 거래 사례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 지역이 다르면 비교하고 개별 유인은 무조건 비교하고 면적 다르면 비교하겠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정하는데 얘는 표준지 공시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가 중요한 건 사정 보정이 없어요. 면적 유인 비교도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 보정도 면적 유인 비교도 없다. 그래서 시, 지, 게, 기타예요. 시, 지, 게, 기타. 왜 사정 보정이 없어요? 사례를 내가 언제나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건 대상이에요. 대상.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례는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입될 수 있어요. 개입된 사례라면 사정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줘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해요. 그럼 여기에 사정, 개인 사정 기분 좋아서 높게 평가하고 기분 나쁘니까 낮게 평가하고 그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사정 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면적 유인 비교가 필요가 없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전체 면적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다 1제곱미터당 금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면적이 100평이든 1000평이든 만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1제곱미터당 가격만 정하니까 면적 유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시직의 기타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 정하는 거예요. 수익을 환원한다, 환원한다는 건 나누는 거예요. 이때 무슨 수익이에요? 과거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장래 순수익을 환원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정하는 거 수익환원법 이걸 문장으로 한다면 수익환원법은 장래 무슨 수익을? 순수익 이걸 장래 수익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했어요. 이걸 뭐하여? 환원하거나 나누는 거니까 할인하여 뭘 정한다? 가액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모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적산법은 입료를 정하는 건데 이때 암기해야 돼요. 적산, 초, 대, 비 이렇게 적산에다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를 더해야 돼요. 여기에 기초가액, 기대율이에요. 초와 대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공통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초, 대비만 외우면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들어가는 빚자가 영업경비 들어가면 안 돼요. 영업경비는 투자론에서 영업현금 흐름에서 나왔던 거고 감정평가에서 입료를 정할 때는 필요 경비가 나와야 돼요. 영업경비는 전혀 관련 없고 필요 경비 이거 하나 좀 주의해야 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똑같이 사례 가격이 아니라 사례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면 되고 수익분석법은 입료를 정하는 건데 수익방식에는 순수익을 써요. 순수익을 쓰고 입료 정할 때는 필요 경비가 들어가니까 필요 경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에다가 필요 경비 더해서 입료 정하는 걸 수익분석법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이에요. 이 식을 보고 문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원가 방식에서는 일단 원적, 가격, 입료 수익 방식에서 환분, 가격, 입료 원가법을 어떻게 읽냐면 뭐를 모아요? 제주도라 원가를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적산법은 입료 정하는 거니까 적산 초대비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를 더해서 입료 정하는 거 적산법. 수익환원법은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구하는 거니까 나누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정하는데 이걸 문장으로 해석할 때 정의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정하는 거.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의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입료 정하는 거. 이렇게 정하는 거고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 사례가격이나 사례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면 되고 얘가 중요한 거 이제 공시지과 기준법은 뭐에다가 표준지 공시지과에 시지계 기타예요.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 기타. 그래서 일곱 가지 이 산식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적용해야 계산 문제도 풀고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 용어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원적 환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통해서 얻어진 건 각각을 뭐라 그래요.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 또는 시산임료 얘를 뭐하여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 된다. 이렇게 된다 했어요. 조정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였고 문제가 쉬우니까 세 문제만 일단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공부했던 걸 적용해보면 자 1번에 보니까 제주도를 원가에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정하는 건 뭐예요? 가액 정하는 거니까 원가법이라고 나와야죠. 적산법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초대비에서 임료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익분석법 나왔는데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한다 나오면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야죠.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필요경비 더하여 임료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형성요인은 자 이 형자가 무슨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냐면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요인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일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정하는 건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사례는 비슷한 걸 써야 돼요? 다른 걸 써야 돼요? 비슷한 걸 써야 돼요?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시 형성요인의 지역 개별 있겠죠? 등 면적 등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네요. 4번은 틀린 게 없고 4번이 옳은 지문이고 5번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뭐한 속한 지역으로 두 번째 뭘 공유한다? 형성요인 중에 지역요인을 공유한다고 나와야죠. 그래서 같이 형성요인 중 형성요인 중 뭘 공유한다?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나오면 속한 지역으로서 형성요인 중에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언제나 나왔던 지문이 항상 틀리게 나오니까 이것만 이 문장들만 잘 정리하면 감정평가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고 자 보죠. 1번에 자 이런 거 이제 보너스로 주는 문제죠. 자 원가 방식에서 원적이 있고 얘는 비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감정평가 방식이 만들어진 거고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하니까 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시장의 사례를 비교하는 거니까 시장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이때 하나의 방법이 더 있죠. 토지일대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 비교 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지가 비교법 이라고 나온 건 틀려요. 기준법 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은 가격 분석법은 임료죠.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원적 환분이 중요했던 거고 수익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보죠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적산법이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임료를 구하는 거죠 원가 방식으로 얻어진 시산가액과 시산임료라는 건 뭘 쓸 거냐면 적산이란 말을 써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적산법은 적산 초대비니까 초가 들어가야 돼요 기초가액의 기대이유를 곱하고 필요경비를 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니까 임료를 구하는 건데 비교 방식에서 얻어진 임료에 대한 시산가액 시산임료는 비준이라는 말을 써요 비준, 비교하여 기준된다 비준임료는 임대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는 거고 수익임료는 당연히 우리가 임료를 정하니까 환원법은 가격 분석법은 임료죠 그래서 수익분석법을 쓸 거고 수익분석법 임료에 순수익의 필요경비 더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사실 기초가액이 들어간다가 중요한 거예요 니은에 그래서 기초가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을이 가장 중요해요 수익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건 수익분석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산가액의 이름도 시산임료의 이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시산가액이나 시산임료의 이름을 영향할 때 원가방식은 적산이란 말을 쓰고 비교방식은 비준이란 말을 쓰고 수익은 수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이란 가액이나 임료를 쓸 때 시산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원가방식에서는 여기에서는 원가법이나 적산법은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교방식에서는 비준가액 비준임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기가 적산이니까 적산 여기는 비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만 더 풀고 쉬죠 하나만 자 일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이 문제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가 나왔어요 문제가 좀 길어요 길게 나왔을 때 우리 본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꼭 적용해야 돼요 긴 걸 1번부터 풀려고 하지 말고 길 때는 출제자가 답을 4번이나 5번에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험 10문제 중에 8문제가 4번 아니면 5번이었어요 확률상으로 5번부터 읽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너 때문에 시간 뺏겼다고 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5번부터 읽는 게 유리해요 보죠 옳은 거라고 물어봤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건 보죠 감가수정이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원가는 제조달 원가죠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물경기를 고려하여 그에 당하는 금액을 감액을 뭐해서 뭐한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수정이란 말은 가산이 아니라 차감하는 거다라고 여기에 차감 또는 공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차감하여 공제하여 자 그러니까 감가수정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제조달 원가 여기에 제조달 원가가 나와야 되고 제조달 원가에서 수정하는 건 뭐 하는 거다? 빼는 거다 차감하는 거 이걸 꼭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보죠 자 적산법 나오면 적산 초대비해서 입료 구하는 거죠 보니까 기초가에게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입료를 산정한다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적산법은 초대비해서 입료 정한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3 네 4번에? 5번에? 아 네 그래요 틀렸네 여기도 제조달 원가는 언제나 기준 시점이죠 감정평가 기준된 날짜 굳이 이것까지 뭐 속여야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 됐거나 자 기준 시점 나와야죠 언제나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죠 자 3번 보니까 수익환원법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입료예요? 가격예요? 가액을 정하는 거죠 가격이나 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입료 정하는 건 수익분석법이라고 나와야 되고 위에는 맞는데 여기에 가액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건 맞고 얘를 기준으로 하여 사시지기면이 아니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정보정 있으면 안 된다 사정보정 없이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액 정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보정 있으면 안 된다 면정 요인 비교도 없다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봐야 돼요 게시한 날이 아니라 가격 조한 날이니까 역시 이것도 계속 나오는 질문이니까 쉬는데 다시 한 번 이 내용 한 번 쭉 정리하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오세요 감정평가에서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한 문제 이상 명확하게 사실 감정평가의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이 사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산식 좀 정리하는 거 한 번 확인하시고 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